안녕하세요. 크네이튼 포지입니다. 컴퓨어 아이와 0.3.31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플럭스 쉬넬 모델을 디스틸링한 표마 모델을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미지 기반 수정에 특화된 하이드링 이웃 모델 지원과 함께 다양한 기능 개선과 최적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버전의 핵심 업데이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3.31 주요 업데이트 내용 중 첫 번째는 크로마 모델 지원 내용입니다. 이번 버전에서 추가된 크로마 모델은 플럭스 쉬넬 모델을 디스틸링하여 제작된 모델로 극도와 퀄리티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플러스 라인의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컴퓨어의 기본 설치 관련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추가된 하이드림 이웃 모델은 텍스트와 이미지 정보를 모두 반영하여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수정해주는 I2I 기반 모델로 하이드림 시리즈 중에 이미지 편집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이터티 2.7 기반의 RNS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RNS 노멀라이제이션은 기존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유사하지만 더 가볍고 빠르며 학습과 추론, 안정성 모두에서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해당 기법이 LTS-V 모델에 적용되었으며 향후 다른 모델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윈도우즈 환경의 포트볼 패키지가 최신 CUDA 12.8을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되었고 예제 워크플로우와 커스텀 모드 사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각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컴퓨어의 0.3.3의 업데이트에서는 플럭스 슈넬 모델을 기반으로 한 크로마 모델이 공식 지원됩니다. 크로마 모델은 오픈소스 기반 모델로 거넬이 없는 형태로 제공되며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조적 개선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플럭스 슈넬 모델은 약 12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크로마 모델은 기존 일부를 가벼운 구조로 바꿔서 전체 용량을 약 8.9억 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더 복잡한 구조로 구분해서도 플럭스 슈넬의 강점은 유지하고 속도와 효율은 더 좋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크로마는 아파치 2.0 마이선스로 배포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술적 자유도도 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크로마는 플럭스 슈넬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경향화, 속도, 자유도를 모두 확보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 모델은 계속해서 버전이 올라오고 있으며 관련 링크는 명성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F16 버전과 양자화 버전이 있으니 환경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잠시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기존 플럭스 슈넬 템플릿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하시면 되고 양자화 모델을 사용할 경우엔 GGF 유닛 모델을 교체하시고 모델 샘플링 플러스 노드를 추가하여 모델 슬롯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드 클립 노드에서 T5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밑에 타입은 크로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크로마의 경우 T5 클립만 지원하고 있는데 노드 클립 노드는 배치하면 생성되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매우 낮게 생성되니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T5 토커나이즈 옵션 노드를 배치하시면 괜찮은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T5 토커나이즈 옵션 노드 추가 소식입니다. 이 노드는 플러스나 스테이블 디피션 3처럼 T5 기반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하는 모델에서만 활용됩니다. 프롱 토크트가 너무 짧을 경우 모델이 반복되거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노드는 텍스트 토큰의 최소 길이와 패딩 위준을 설정하거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해줍니다. 예를 들어 민 랭스 값을 16으로 설정하면 텍스트가 짧더라도 자동으로 토큰이 부춤되어 전체 토큰 수가 16개 이상이 되도록 유지됩니다. 이 설정은 5계열 모델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클립 모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 패딩 값은 프롱 토크트가 짧을 때 최소한 이만큼은 패딩으로 채우라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민 패딩을 8로 설정하면 토큰 수가 적더라도 8개까지는 채워줍니다. 둘째 민 랭스 값은 토큰 수가 너무 짧을 경우 다동으로 토큰을 추가하여 설정한 최소 길이까지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민 랭스 값이 16이면 실제 토큰이 12개일 때 4개를 추가해 최종 길이를 16으로 맞춰줍니다. 요약하자면 T5 토큰하이저 옵션은 텍스트 인코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드입니다. 특히 짧은 입력으로 품질 저하가 나타날 경우 이 노드를 추가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처리 노드 추가 소식입니다. 이번 버전부터 컴퓨어 아이 4 자체에서 비디오 타입을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타입은 로드 비디오 노드로 타일을 불러오버나 갭비디오 컴포넌트 방식으로 분해해 생성할 수 있으며 현재는 H264 기반 MP4 포맷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컴퓨어애에서도 영상 기본 API 워크플로우가 유연하게 구성되며 향후 WBM 등 다양한 포맷 지원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은 0.3.13에서 추가되었던 그래디언트 에스티메이션 샘플러의 CFG++ 기능 추가 소식입니다. 이 샘플러는 적은 연산으로도 부품제 이미지를 생성하다고 설계되었고 낮은 CFG 값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모델에 유리한 샘플러입니다. 샘플링 스텝은 21대 안정적인 결과를 보입니다. LCM 모델이나 라이트닝처럼 낮은 CFG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된 시그마 확장 노드 Extend Intermediate Sigmas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노드는 기존 베이직 스케줄러가 만들어낸 시그마 스케줄을 받아 시그마 간격을 세분화하거나 곡선 간격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 샘플링 스텝만 사용할 경우 시그마 값은 일정한 간격으로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노드를 중간에 삽입하면 Linear, Cosine, Sine 곡선 같은 다양한 보관 방식으로 시그마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로이즈 제거 구간을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어 디테일 유산화, 분위기 표현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텝스는 각 시그마 구간에 몇 개의 중간 값을 추가할지 정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2로 설정하면 두 개의 보관 값이 들어가서 한 구간에 3등분이 됩니다. StartAtSigma와 EndAtSigma는 보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용할지 정하는 범위입니다. 기본 값은 마이너스 1.0에서 12.0까지로 시그마 전체 구간에 보관이 적용되지만 필요한 구간만 수택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artAtSigma를 5로 EndAtSigma를 1로 설정하면 시그마가 5보다 클 땐 보관이 적용되지 않고 1보다 작아지면 보관도 멈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그마가 5에서 1 사이일 때만 중간 값이 삽입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시그마 값의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tableDiffusion에서는 시그마가 클수록 노이즈가 많고 작아질수록 디테일이 보관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은 보통 12 같은 큰 값에서 시작해서 0.5 같은 작은 값으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StartAtSigma는 5, EndSigma는 1이라는 것은 보관이 바로 이 시그마 하강 흐름 보관, 즉 디테일 보관 중간 단계에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싱은 보관 간격의 곡선 형태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Linear를 선택하면 스피릿 시그마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고 Sign이나 Cousine을 선택하면 보관 간격이 완만해지거나 중간에 급격해지는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사용하는 모델이나 스케줄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 스텝 수가 많아지면 처리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20에서 50 스텝 기준으로는 2에서 5 정도 전체의 5에서 10%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HiDream E1 모델 설식입니다. HiDream AI는 자연으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모델 HiDream E1을 오프세스로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T2i 생성 모델인 HiDream I1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문장을 입력하면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수정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을 가을 분위기로 바꾼다거나 선글라스로 추가해줘 같은 문장을 입력하면 모델이 해당 요청에 따라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편집합니다. 출력 해상도는 768, 768이며 28 스텝만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컴퓨어에서 공식 워크플로우가 제공되고 있으며 별도 설치 없이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Preview N의 노드 추가 수식입니다. 원래 이 노드는 RG3 커스텀 노드에 포함되어 있던 디스플레이 N이었는데 이번 비치로 컴퓨어에 정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노드는 어떤 출력이 들어와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라텐트나 텐서 같은 값들도 자동으로 감지해서 적절한 형태로 화면을 표시해줍니다. 최악 타입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럼이나 디버깅 과정에서도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 개선 항목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저사양 환경과 고국 사용자 모드를 위한 기술적 변화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저사양 그래픽 카드를 위한 파라미터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프레임에 동일한 마스크가 반복 적용됐지만 이제는 프레임마다 마스크가 독립적으로 처리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하이터치의 RMS 노몰라이제이션이 지원됩니다. 신청 성능 측면에서 수폭 향상이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체크포인트 저장할 때 위 프레딕션 승플링 정보와 GSNR 메타 데이터가 함께 저장되면 예제 워크플로우도 제한되어 더 다양한 구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환성 개선과 버그 수정 소식입니다. 먼저 파이터치 2.7 이전 버전의 파이터치와도 호환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오픈 AI GPT 이미지 1 모델에 모더레이션 레벨 옵션이 추가되었는데 예술사진이나 고전 회화처럼 일부 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로우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클립 세이브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텍스트 엔코드 모델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모델과 호환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포터블 패키지도 포단 12.8을 지원하도록 오프플로우가 업데이트되었고 보안 2.1의 베이스 모델을 사용할 때 메모리 사용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특정 커스텀 모드가 레벨 함수를 호킹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실행 호환을 높이기 위한 개선 중심의 릴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컴퓨이의 주요 반란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 점포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